이 시나리오를 처음 만난 거는 한 7년 전 정도 돼요. 그때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참 어제 제가 너무 재밌게 읽고 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. 이 느낌은 뭐냐면 아 그렇지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레이면서도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공폐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구나. 여러 가지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. 그래서 갖고 있었고 계속 고쳐둔 시나리오인데 우리 장식을 만나면서 만들게 된 거죠. 감사합니다.